이것 때문에 했잖아요. 스티어. 스티어는 동사로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조향하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In any direction, 어떤 방향이든지. That you choose, 네가 선택한 거. 여기에 예시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사실 이 글에 주어진 문장은 되게 쓸데없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ABC가 다 순서를 예시라는 거거든. 근데 B로 갔더니 갑자기 C가 나왔어요. C는 어디 있어요? 주어진 문장에 그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순서출원의 양대산맥 2, 3번이 날아가셨고요. 4, 5번 C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녀가 어디 나오냐면 첫 줄에도 나오고 A friend house가 나오지 않습니까? Let's say that. Let's say 에다 색깔 칠하고 주어진 문장에 take this example 에다 연결을 해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Let's say 는 말해보자인데 말해보자는 건 예시라는 거죠. 너가 친구 집에 있는데 그녀는 너에게 자기가 새로 산 brand new dining room table, 새로운 테이블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나 이거 샀어. 진짜 그것이 비싼지를 알고 싶다면 or asking directly be best your bet. 직접 물어보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비싼지 안 비싼지 싸구를 샀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그거 진짜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나을 것이냐. 보통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녀는 약간은 defensive 할 거니까요. 형성 뭐죠? defensive? 방어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진짜 비싸면 아, 얼마 안 해. 그래서 말을 이렇게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이거 진짜 좋아 보인다. 이거 이태리 거야? 메이드 인 차이나야. 이것도 아까 저거 그렇잖아.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재활용해서 주웠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더 어이없는 건 원래 있던 거야? 이런 거는 관심 없는 거니까 이제 쟤도 얘기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지 않는 게 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B로 가거나 A로 갈 건데 여기 보면 A에 보면 하지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말을 털어놓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을 한다는 얘기니까 B로 갈 수는 없고 A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보라색의 부사절이에요. If you said to your friend that's the most gorgeous table you have ever seen. 이것은 내가 봤던 테이블줄 중 가장 gorgeous, 멋진 테이블이다. 라고 친구들 얘기하면 어떻게 그녀가 반응할까요? 너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How expensive was? 야 얼마나 비싸고 좋은지를 딱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겁니다. This looked like it cost a fortune. 아 이거는 내 행운을 갖다 팔은 것처럼 보여. How could you spend so much on the table?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었겠니? 그러면 그때 어떤 반응을 얻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녀는 아마 말할 겁니다. 퀄리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크래프트 맨쉽. 무슨 말일까요? 크래프트를 만드는 사람의 쉽이니까 배라고 하지 않고 쉽은 그냥 명사를 붙이는 거야. 전문성에다 붙이는 거. 그래서 뭐냐면 장인 정신 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다 코닥치 붙여놓은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대박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비싸다고 네가 말하면 그냥 아마도 퀄리티, 품질에 대해서 얘기할 거죠. 되게 비싸겠다 얘기하면. 네가 만약에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그 비용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뭔가 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By asking the right questions, 올바른 질문을 함으로써 너는 steered conversation, 대화를 조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 네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else the information that you need. 네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맨 마지막 문장과 첫 문장이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이 글이 맨 마지막에 b번이 돼서 글을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b가 맨 마지막이 되는 정답은 4번 c, a, b의 순서가 되겠죠.